제이테리아 도이체테리아에 갑니다 갑니다 여기도 사진관이네 흑백사진관 우리 사진찍은 거기 이뻤는데 도이체테리아 솔직히 편집이 다했다 난 별로 안했어 왜? 너가 조용히해 나 맞게 온구만 왜 여기야? 이건가? 이거 아닌데? 어 이건데? 없어졌어 없어졌어 어? 간판이 봐봐 여기 붙어있었잖아 그치? 없어졌어 어? 그러네 이 건물이 맞긴 하네 없어졌나봐 카카오 베베 치면 안나와? 응 강릉선 밖에 안나와 어쩔 수 없지 아쉽다 가보고싶어 올라가자 아쉽다 그러니까 밥 있고 없고 너 많이 먹었어? 그렇고 돈가스 주는 이벤트인데 갈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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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홍대구나 여기 어디있는데? 홍대 아까 우리 이 길로 내려왔어요 모르겠어요? 오 알았어요 알았죠? 이거 사고싶은데 새거가 없어? 찾으면 있지 않아? 오 그것도 이쁘다 이것도 이쁘다 보여줘 예뻐 5개 샀까? 5개 사도 5천원 아니 3천원이야 그래 내가 사줄게 맘에 들어 네 갔다 오세요 네 한층 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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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뭐하냐 아 아이 예뻐 그거 누가 사줬어 아이 좋아 가자 또 왔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안 받을 거에요 안 되면 지금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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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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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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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 nowadays 카레랑 나는 같은 메뉴 난 이렇게 순살로 나올지 몰라 하하하하 어? 그래 저기 뼈 없는 걸로 적혀있었는데 먹기 편해졌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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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드려가고 있어 진짜 얘 뭐야 얼굴이 화이팅이야 드려가서 화이팅 잘 오가고 있다 냥 이렇게 따라하고 있어? 똑같네 애들 봐 천사들 같다 너무 예뻐 오 개가 개야 그 자석이네 똑부티 이게 애착인형이래 오 레몬이다 오 어떡해 나왔다 어떡해 나왔다 어떡해 너무 귀엽다 애들 오 레몬이들 되게 있네 레몬이 이게 제일 예뻐 보이네 바구니 파우치 뽕은 파우치 좋아하더라 잘 쓰잖아 그리고 내가 사먹으면 레몬이 너무 크다 얼굴에 얼굴에 뭐가 들어있어 그치 아 걔랑 자? 일어나 일어나야지 올라가보자 동화나라에 온 것 같아 저기 낙하산 타고 내려온다 이 코끼리 이렇게 잡고 있구나 원래 두 손으로 귀여워 귀여워 저거 너무 귀여워 쟤들 뭐야? 파우치? 보여줘 다 예뻐 다 예뻐 안녕 유기야 슬리퍼도 너무 귀엽다 너가 딱 좋아할 것 같이 생겼다 이거 예쁘다 따뜻해 보여 여기 떠 있네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이름도 볼빵빵말랑투시였네 제 불만 가득해 보여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래 도토리네 도토리들이네 도토리 야 너 도토리 파냐? 넌 도토리 장소냐? 도토리 사세요 도토리냐 도토리 도토리 사세요 내가 이거 사면 이거 끊어가지고 하나하나 하고 놀 것 같아 도토리 사시오 도토리 사시오 도토리 사시오 너무 예쁘다 여기 세상이 세상 그치 너무 예쁘지 우리집 한쪽 이랬으면 좋겠다 여보 짜리 가서 앉아봐 짜랑 컵 마셔 귀여워 아 예뻐 아 예쁘네 아 예쁘네 흐흐흐 불타고 이 몇 개 찍어 놓은 거예요 이런것도 나오는구나 맞아 이런것도 나오는구나 얘는 치즈볼을 좋아하나 봐 이게 뭐야 뭐야 교통카드인가 봐 헉 아 원하는 교통카드를 디자인해서 뽑을 수 있는 거야 오 오오 짱 있다 이거 너무 예쁘다 그치 이거랑 요거 이기도요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올라가보자 여기는 라이언이 창업한덴가봐 종업원들이야? 애들이 종업원이야? 너도 종업원 있냐? 어서오세요 해야지 어서오세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크레퍼 라이언 카페 나도 커피죠 커피 쟤 일한다 추부 일해라 쟤 너무 앙증맞다 공부하냐? 여보 이거 디테일 봐 볼이 이렇게 올라가있다 너무 예쁘다 귀엽다 와야지 와야지 하다 결국 오늘 왔네 여기 브라게 뭐 시켜 먹어볼까? 이거를 먹을까? 아이스크림? 근데 별로 아이스크림 먹고싶진 않은데? 그럼 그냥 내려가자 나도 여기서 인사해볼게 응 잘해야겠다 으흐흐흐 아저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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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아저씨요 하 아 Broadmoor 날씨가 많고 다행히 밖에서 날씨가 많다 온다 그래서 어 아저씨요 참겹수 응 연유 뿌려줄까? 그래 밥 먹겠어 밖에 차별이 쳐다봐주잖아 밖에 어딜 쳐다볼까 나 왜이렇게 저 뒤에 뭐가있나 이러면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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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